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6절 이 시간 함께 나눌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런 즉 우리가 여기는 용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찬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한과 서로 나누어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을 구약시대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여러 가지 형태의 제사가 있어서 하나님께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제사함을 위하여 속제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런 결단의 의지로 번제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또 봉사와 충성을 다짐하는 소제를 드렸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화목제물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사들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그와 같은 제사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신학시대에 사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없어졌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삶으로 드리는 제사는 여전히 하나님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시대에도 드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그러한 제사는 또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은 우리 성도들의 참으로 그 마음의 예배 진심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무엇인가 이 시간 세 가지로 법문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법문 15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라고 말씀합니다 법문에서 말씀하신 찬미의 제사 이 의미는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찬양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의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사실 감사할 수 있는 진정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곧 믿음이고 믿음의 열매는 감사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주님의 죽으신과 천국의 소망을 향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가장 잘 알고 계실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나 또한 이렇게 변화되는 마음을 가족들과 가장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받고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와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찬미의 제사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 힘쓰는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철들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이 든 것 같다 이제 철들었다 우리 아이들도 때로는 우리 아이가 철들었다고 표현하는 것 중에 그 이유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에 우리는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부모님의 은혜가 고맙고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아이들 여러분 우리가 철든 것처럼 신앙생활에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할 때 또 그 은혜를 아는다고 생각하고 알고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이 철든 신앙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받을 것만 생각하고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는 일만 가지고 있고 또 불평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 가면 거기는 철든 신앙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에게 감사하며 같은 맥락으로 사도바울은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에게 대살로니카 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보면 범사나 또한 항상은 같은 동의어의 표현인 것입니다 오늘 또 히브리 기자는 항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미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당하든 먼저 감사하고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의 눈이 띄어야 합니다 1998년도 미국의 듀쿠 대학 병원에서 헤롤드 케니히와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두 의사가 실험 연구한 결과에 의해서 보면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수명에 대해서 그 자료에 보면 한 7년씩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의 삶을 사는 사람 똑같은 환경에 사는 사람이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그의 수명이 7년을 더 오래 산다는 연구 발표입니다 여러분 저는 단순히 어떤 숫자의 7년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숫자의 7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사는 그러한 인생 이 인생이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신체의 면역성도 강화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매일 송도는 보약을 먹을 것이 아니고 감사약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하죠 구약과 신약을 잘 다려서 이 구약과 신약에 나온 말씀만 우리 신명에 잘 간직하고 또 그대로 실천한다 가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보다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에만 어떤 감사절기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찬미의 제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래도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이 한 가지만 가지고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내 수족이 내 생각대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내가 무엇을 보고 관찰하면서 느끼고 맛을 보고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 가지고도 감사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에서든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는 그냥 감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미의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술의 제사입니다 본문 15절 하반제를 볼까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자랑하는 말이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면 무엇인가를 자랑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사실 사람뿐만이 아니고 이 땅의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뭔가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둘풀의 작은 꽃망울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자세히 보지 않아서 그렇지 아주 자세히 보면 그 둘풀의 그 암수로가 수술로 되어 있는 그리고 꽃잎과 참으로 꽃이파리로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꽃은 자기 나름대로 아주 이렇게 만개하면서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동물들도 보면 자기가 가지는 특징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걸로 어떤 위험에서부터 참으로 자기를 보호하는 그러한 능력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것이 한편에서는 또한 자랑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제가 연세 드신 분들 이렇게 만나 뵙고 같이 교제 시간 가져보면 선주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 선주 자랑을 하는 그 어르신들 모습 속에서 왜 자랑을 할까 그리고 사실 듣는 상대방으로는 조금은 이렇게 좀 따분해하는 그러한 것도 없잖아요 있을 텐데 그래도 하여간 아주 열심히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선주들 자랑에 아주 그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어르신들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자랑을 할까 거기에는 아주 이유는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 삶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우리에게 더 귀중한 자랑거리인 예수 그리스들을 우리는 얼마나 자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또 변함없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자랑하는 도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입술을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자랑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것과 진실하게 하는 것은 아주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말을 꼭 잘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에는 진실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사도바론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진실함과 의로움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입술의 제사가 아닐까요 프랑스의 천재적인 물리학자이면서 신학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뜻한 말들은 많은 비용이 들지 않지만 많은 것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어떤 사회생활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 그거 하는 데 별로 비용 들지 않습니다 별로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는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두게 하는지 모릅니다 장갈비는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한다 우리의 모든 말들은 친절과 은혜로 가득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이 되는 말과 친절한 말을 해야 한다고 그는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한마디 친절하고 유로하고 격려하는 말 한마디 이거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데이 세포트라는 분이 세 가지 황금문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어느 생활을 일으켜야 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하기 전에 언제나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게 하라는 것이에요 말하기 전에 이 세 가지 황금문을 지나야지 그것이 진정한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째로 그것이 참말인가 거짓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 말이 정말 필요한가 쓸데없는 말인가 여러분 자문을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언젠간에 금사가라겠습니다 여러분 합당한 말 정말 필요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친절한 말인가 아니면 불편한 말인가 상대를 유로하고 격려하는 말인가 아니면 상대를 비방하고 힘들게 하는 말인가 저는 이 세 가지 황금문에 대하여 진실한 말인가 합당한 말인가 온유한 말인가 이 세 가지로 제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하기 전에 이러한 세 가지 황금문을 확실히 지내왔다고 생각하면 그 결과는 정말 걱정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란 광풍에 물려가는 커다란 배를 조종하는 키와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은 사실 다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만 가지고 생각하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때로는 내가 입에서 했던 말이라고 혹시 생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잠은 12장 14절의 말에 대해서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증인들입니다 그 가운데 어느 생활 말에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깊이 생각을 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인격 우리들의 작은 행실 이 시작은 바로 말에서 표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 중에 하나 입술의 제사 우리의 작은 말의 언어에 우리는 다시 한번 늘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선을 행하며 베풀고 나누어주는 선행의 제사입니다 법문 16절에 오직 선을 행한과 서로 나누어지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과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윤리적인 교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중에 우선이 돼야 될 것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즉 천국 백성 되는 길입니다 천국 백성 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집니다 공감하시고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를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무슨 힘과 능력이 있을까요? 그 권세는 도대체 뭘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그 모습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곳에 바로 하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섬김과 겸손이며 헌신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러한 참으로 본부는 섬김과 겸손과 헌신이 없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다 담당되었다는 것도 얘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데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 의미는 하나님의 자녀된 확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이어서 바울은 우리에게 곤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이 갈라데아서 2장 20절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거며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이 땅에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메시지가 바로 갈라데아서 2장 20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이미 자신의 소유는 자기 자신 것만으로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미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은 십자가에서 다 죽었고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생명은 이미 옛 사람과 함께 죽었고 이제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넉넉해질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사는 것은 덤으로 산다고 생각할 때 그때부터 그 마음은 넉넉함과 평안함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권석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고 이미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므로 이제 나의 소유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고 베풀고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자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어떤 단어적인 의미에서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그 의미가 맞습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진정한 부자는 베풀고 나누어주는 사람이 오히려 부자입니다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마음이 가난하면 마음이 궁핍하면 궁색하면 나눠줄 줄 모릅니다 그러나 설령 세상의 소유가 적다 하더라도 마음이 넉넉하고 풍족한 사람은 그 작은 것 하나만 가지고도 나누어주고 베풀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99섬 가진 자가 한 섬 뺏으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가장 가난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99선 가진 자가 부자입니까 그런데 99선 가진 자가 한 섬 가진 자 것을 뺏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한 섬 가진 사람이 부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혼이 외롭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인성은 모른다고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될지는 몰라도 하나님께는 책망과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대학의 행복연구 프로젝트 팀이 1938년부터 무려 75년간에 걸쳐서 724명에 대한 포스톤 출신의 시민들을 추적하면서 인생을 무려 거의 75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제목이 사람이 사는 동안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까요 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 결과의 결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결과는 좋은 관계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50대의 이 관계를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생에 만족도 있어서 80대가 되면 역시 행복한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에 치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어떤 사람과의 긴밀한 관계를 늘 생각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노후에까지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러한 관계는 중요한데 연구 대상인 80대 부부 중 몇 사람을 허구한 날 다투고 또 의견이 서로 충돌되지만 중요한 것이 힘들 때마다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고 서로 참으로 힘이 된다 서로 도움이 된다는 이 한 가지 확신만 가지고 있다 가면 그 어떤 갈등에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들과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갈등이 생깁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참으로 태어난 때도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환경도 다 다릅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각각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는 가정을 이루고 교회를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나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서로 관용하고 서로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베풀어 준다 가면 그것은 오히려 남을 행복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자신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민의 삶에서 특별히 서로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축복하는 사람들 여러분, 여러분 곁을 때 많이 두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좀 더 노력하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선행과 베푸는 그런 신앙, 인격이 더 깊어지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제사의 중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더 이상 재물이 되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사에 우리의 온전한 그런 재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어떤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아니지만 우리 삶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드리는 제사들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찬미의 제사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제사, 입술의 제사로 그리고 우리의 작은 행실 속에서 이어지는 선행의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복된 권석들 되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제사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며 그리고 매일 그 주님을 찬양하며 찬미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또한 증거하면서 자랑하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자랑거리가 되는 그러한 입술의 제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작은 착한 선행을 통해서 베풀고 나누어지며 서로 섬기고 관용하고 온유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선행의 제사를 드릴 때 우리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힘만 가지고 할 수 있기에 성령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주 안에서 매일의 삶에 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